이것은 단백을 하고싶어요 이것은 좀 좋지 허리가 아파 눈이 어떻게 열리는 거야 눈이 어떻게 열렸어 아 그러게? 아무것도 안보이네 반발 머리냐? 아니에요 저는 코토코 그렇으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성원이는 노란 머리 4선이 주황색 머리 4선이 주황색 머리 3번째 4번째는 할까네 뒤에 4선이 주황색 머리 4선이 주황색 머리 5선이 주황색 머리 4선이 주황색 머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